홍준표, 공무원 연금개혁 다시 시작해야. 정부 주도 갑질경제 지났다. 인터뷰, 입력 2021년 9월 1일, 오전 6시 1분, 김학재 외 2명, 홍준표 국민의힘 위원 인터뷰, 집권하면 공무원 공공기관 대폭 구조조정, 고정비용 줄여 남는 비용 정부복지에, 민생 문제가 제일 첫째, 좌파 일변도 국가 갑질로는 경제 못살려, 희망 일은 20, 30, 40대의 꿈주는 나라 만들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연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연금개혁도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며 공무원 연금개혁 카드를 꺼냈다. 홍 의원은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가 집권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폭 구조조정할 것, 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와 연계한 연금개혁 추진 여부 질문에, 그렇다. 며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세금 나눠먹기 정책에 불과하다. 고 비판한 홍 의원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남는 비용을 서민 복지정책으로 돌리겠다. 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홍 의원은, 민생문제가 제일 첫째다.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좌파 일변도의 국가 갑질로는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 며, 정부가 민간경제에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 20대는 일자리가 없어 꿈을 잃고, 30대는 결혼을 해도 살집이 없어 꿈을 잃고, 40대로 가면 중산층은 코로나로 몰락해서 희망을 잃었다. 며, 제일 중요한 게 20, 30, 40대가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한다. 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과 관련,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환원하는 게 맞다. 며, 자유시장 경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조항이 많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원래대로 환원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답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연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범석 기자, 대담, 정인홍 정치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증원이 많이 이뤄졌다. 5년 전 대선 때 내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로 간다. 고 그때부터 수없이 지적을 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려고 세금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가치를 창출의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데 쓰는 것은 세금 나눠먹기 정책에 불과하다. 홍 의원의 대안은, 제가 집권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폭 구조조정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고정비용을 대폭 줄이겠다. 그렇게 남는 비용을 전부 복지로 돌리겠다. 서민 복지 정책으로 시행하면서 서민들에게 다 돌리겠다. 연금개혁도 같이 테이블에 올려 시작하나? 그렇다. 연금개혁도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기득권 강성노조에 대한 대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엔 조금 이르다. 그건 강론의 문제다. 대통령은 총론을 정해 방향을 정해놓고, 강론은 장차관들이 하는 것이다. 나중에 강론에서 다룰 문제다. 여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보나?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환원하는 게 맞겠다. 그건 자유시장 경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그런 조항이 많으니까, 그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원래대로 환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한다. 홍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대와 30대, 40대가 꿈을 잃어버렸다. 20대는 일자리가 없어 꿈을 잃고, 30대는 결혼을 해도 살집이 없어 꿈을 잃고, 40대로 가면 중산층은 코로나로 몰락해서 희망을 잃었다. 제일 중요한 게 20, 30, 40대가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 최우선 과제는, 민생 문제가 제일 첫째다.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좌파 일변도의 국가 갑질로는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 민간의 자유를 바탕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정부가 민간 경제에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갑질 경제는 이미 지났다. 경제 패러다임부터 바꾸고 민간의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를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나라 전체 동력을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가 마냥 퍼주기하는 재정확대 정책만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이미 한계가 왔다.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경제 활성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연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범석 기자 김학재 hjkim01골뱅이 fnnews.com 심영준 cerjju골뱅이 fnnews.com 전민겸 ming골뱅이 fnnews.com